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통신열압지역에 저렴한 비용으로 연결을 가능케 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현대로 수많은 위성을 쏘아올리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 인공위성들을 비판하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태양광을 저개도 위성들이 반사하는 바람에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라디오 주파수 관련한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미 국립과학재단과 다양한 조치 및 개선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태양광 반사의 경우는 스페이스X 측에서 더 어두운 색상을 위성에 칠한다든지 가림막 설치 혹은 반사된 햇빛이 지구 방향을 향하지 않도록 위성의 배치를 전환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주파수에 대해서는 10.6에서 10.7GHz의 대역이 문제가 되었는데 주요 라디오 위성들을 지낼 때 라디오 주파수 송수신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물론 이번 합의가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즉 이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주어진 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 해결하지 않는다고 벌금을 내거나 하진 않는데요. 다만 스페이스X 측이 적극적으로 천문학교와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한다는 모양새를 취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이번 합의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감사합니다.